저번 문제는 다들 잘 풀었나? 아 당연하죠 셜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은 분명 다들 정답을 맞췄을 거라구요 그럼 어디 확인해볼까?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22점 세상에 현욱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니?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굿모닝 프린세스 라디오에서는 팬들을 모두 프린세스라고 부른다지?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로즈 사실 깨닫지 못했을 뿐 로즈는 이미 현우의 팬이었지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 슈퍼 아이돌이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? 두 번째 퀴즈 나라의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은? 마지막 퀴즈 나라가 엄마에게 초대장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? 퀴즈가 어렵다면 다들 알고 있지? 이 전화를 다시 보고 오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 다음 시간에 보awattsceptionen 또 다음 시간에 보자 다시 Women Cash